조세정책 자, 언제 돌아왔습니까? 자, 정책의 마지막 파트죠. 조세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조세라는 것은요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게 조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1차적인 목적 외에도요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과 같은 사회경제정책의 수단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절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세라는 것도 있고 조세 회피가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탈세만 불법이고 절세하고 조세 회피는 합법이다 조세 회피라는 것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능,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을 보시게 되면 본원적 기능은 역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파생되는 기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S라는 그룹에서 상속세에 따라서 12조 원 이렇게 부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소득재분배라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환수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공급을 마련할 때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본원적인 부분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조세를 부과한 것에 따라 여러 가지 이렇게 파생적이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게 조세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근래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조세의 종류라는 얘기죠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는 취득 관련 조세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관련 조세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누게 되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에 일단 1차적으로 나왔던 게 종부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러죠 그리고 재산세가 지방세죠 이게 최근에 3년 사이에 이게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취득에 관련 조세에서 취득세는 이게 지방세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는 이게 양도에 관련된 조세인데 이거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취득세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상속세 증여세도 역시 국세로서 취득 관련 조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내용 정도까지는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전가와 귀착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가 이 조세의 귀착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하고 귀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그 밑에 보시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이거는 거기 밑줄 치시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탈려지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따라 조세의 부담의 크기가 틀려지는데요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는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조세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기 여러분들이 구성했을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고 해서 저희가 탄소비대라고 해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적어지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담의 상대적 배분이라고 했을 때요 수요자의 부담액과 공급자의 부담액을 구하는 것 있죠 그거는 수요자의 부담액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분해 이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즉 이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액이라는 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분해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령 예들어서 4가 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조세가 100원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때 수요자의 부담액과 공급자의 부담액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시면 되죠 얘가 4구 1인데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둘을 더하면 5죠 5분의 1이니까 0.2 즉 20%는 수요자의 부담액이니까 100원 중에서 이 사람은 20원을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4구 1인데 얘가 4잖아요 그 5분의 4가 되니까 80%를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80원을 이런 식으로 부담액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거 주는 수치만 대입해서 인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나 외부 모의고사 같은 거 하게 되면 한번 인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액 부담이라는 거는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전액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방 귀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방 귀착이라는 표현에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죠 그러면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수요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공급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표현을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활용된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직선 부호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그러면 이때 공급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그 다음에 매도자 그 다음에 임대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만 바뀌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 부과에 따른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유자 인연은 감소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인연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림상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시장의 균형가격이 천원이에요 그럴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100이라고 하정할 때 이 가격에서는 균형상태가 형성이 되는 것은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이익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급자는 생산자 인연을 소비자는 소비자 인연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정부가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죠 그러면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되는 것만큼 이렇게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든다고요 줄어들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면적만큼의 소비자 인연이 줄어들고요 공급자는 원래 1000원 받고 팔았는데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 수입은 950원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역시 생산자 인여가 줄어들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세 인상에 따라서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는 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양가를 이번에 보면 경제적 순손실이란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때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인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그냥 균형 상태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정부의 조세 부과는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과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탄력적일 때 커진다는 게 두 번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조세 부과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가 고소득층이 있죠 고소득층은 신규 주택을 소비해요 이 신규 주택이 고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은요 신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 있죠 또는 재고 주택을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 주택은 신축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은 주로 고가 주택이고 신규 주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득층이 소비하고 기존에 지어 있는 주택은 저소득층들이 여과를 통해서 소비하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신규 주택과 기존 재고 주택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만약에 재산세라든가 보유세를 일일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곡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천원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수량이 있을 때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죠 한 100원에 대한 그러면 이제 또 공급자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고 싶으니까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1020원 20원이 가격이 올리면 이거는 수요자가 부담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102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 수입은 920원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은 공급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수요가 완만하고 얘가 급하니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공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규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얘는 완성된 주택이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 주택에 재산세를 같이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인 고소득층으로는 조세 부과가 적어진다고요 부담이 그런데 반대로 탄력적인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저가 주택에다가 같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얘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담이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역진세적인 효과가 유발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은 면세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조세를 완화시켜주려고 하면 이러면 공공임대주택 있죠 이거를 새롭게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죠 그러면 임차자들의 수요의 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가 전가가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양도세의 동결 효과가 있는데요 걔는 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나오니까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것은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세금이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은요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래세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갖다가 20%를 갖다가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양도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게 되니까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의 부담을 크게 가져갔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증여세의 부담을 따져가지고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이냐 이렇게 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게 됨으로써 시장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양도세의 동결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든 주택 가격이든 낮아진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용어상에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토지 단일세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는 거죠 여기서의 이 토지 단일세 있죠 이 경제적 효과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토지 단일세는 토지세만을 얘기하는데 주로 토지 가치 보유세자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 가치세제 즉 보유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단일세는 어디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냐면 지대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초과위원인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다 지대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그렇게 통행이 되겠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강남 대로를 가시게 되면 대로 주변에 있는 건물에 1층에 예를 들어서 용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명했던 제과점도 있는데 결국 문 닫았어요 왜?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는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 임대료로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자 초과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임대료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여기에다만 조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토지라는 것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때 면적이 만약에 평방킬로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만약에 토지세라고 해서 100원을 부과하죠 그러면 결국 공급자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수요자에게 전가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죠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이거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게 불변이라고요 그 양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소유자는 천 원의 임대를 받아서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장의 거리량도 줄어들지 않고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정도는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것이 왔을 때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요 정책 및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게 작년에 한 번 나온 거죠 도입 시기를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인중개사 제도는요 83년도에 중개법이 재정 공표가 되고요 84년 4월부터는 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985년도에 이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는요 이 시험 보는 거 이거는 85년에 이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실명제라고 있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차명계좌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다가 1995년 있죠 7월에 이때가 문민정부 때예요 그다시 대통령이었던 양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 보시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98년도에 재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IMF가 97년도 말에 터졌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에 관한 제도는 IMF 전후로 나눠져요 대부분의 선진금융기법은 97년 이후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후로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게 나오면 대부분 98년도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있죠 일명 리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2001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해시험에 바로 한 번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있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이 있죠 이게 2004년에 재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시험에 역시 주택금융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또 인용이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거래신고제라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2005년 1월부터 도입이 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공인중개사제도 그 다음에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 거래신고 이런 것들이 한 번 인용이 돼서 빠르게 도입된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고르라 이렇게 출제가 됐던 설례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두 개 더 추가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릴 때 한 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이게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그해 시험에만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건 저희가 전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새롭게 부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래 한 3년 사이에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들은 이제 신흥강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혼 애들하고 믹스를 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론이 구성이 돼 있죠 투자론은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 시험 목차는 투자 이론하고요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두 가지 파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용어에 대한 이해만 잘 돼 있으면 이론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압축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들었던 기본 이론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그 파트를 한번 듣고 다시 들어오시면 조금 매칭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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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